자 오늘은 치킨 먹방 치킨 먹방 먹방을 하기보다 그냥 밥 먹는거에요 만원에 두마리 치킨인데 만원에 두마리인데 한마리 남긴거 어 내동시에 넣어놨다가 다시 먹는거에요 아 배고파 잘생겼어 고마워 여자친구있지 결혼했지 여자친구야 저런거 했어 치킨무 유통기간이 28일 그저께까지 였네 치킨에는 또 콜라가 빠질 수 없지 문상이벤트 안하고 문상이벤트 당분간 쉴라고 문상이벤트 당분간 쉴 생각이에요 밥먹고 해가지고 밥먹고 밥은 먹어야지 역시 치킨엔 콜라야 콜라 치킨엔 콜라야 좋아좋아 어우 추워 몸좀 풀어야지 한 3시간 앉아서 게임했더니 몸이 빠그나다 빠그네 치킨 맛있지 이거 내 물도 먹었잖아 맛있잖아 몇 마리 치킨이 뭐야 몇 마리 치킨 이거 한 마리인데 근데 작아 작은 한 마리야 아 치킨 아 그 치킨 나는 못해 나는 배틀그라운드 여태까지 한 달 했는데 1등 다 합쳐서 다섯 번 했어 네번인가 다섯 번 하루에 한 번 못해 하루에 한 번 못해 하루에 한 번 못해 잘 살고있나 야스 잘 살고있나 야스 잘 살고있나 야스 바빠서 그랬구만 어제도 맞아서 고마워요 요즘 배그만 해서 좀 미안하기도 하네 아 내년엔 피파포 챔피언십이죠 나 피파포 엄청 기대하고 있어 피파포 재밌더라고 어 자 야스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아직 내일 남았잖아 아 그래다 내일이 마지막 밤이네 아 마지막 밤하니까 이상하다 마지막이라도 이상한데 아 내년이 지나면 18년이네 2018년 죽이면 28년 미안해 나이가 하나하나 먹는게 슬프다 슬퍼 어쩔 수 없지만 받아들여야지 그쵸 그쵸 근데 이제 와중에 되면 나이 먹는거 익숙해져 익숙해져 익숙해지면 괜찮아 배그 같이 할거면 마이크 있어야지 마이크 있어야지 내가 마이크 퀴즈야 어 이거 자꾸 꺼지나 이거 어 타는거 같은데 마이크 퀴즈야 마이크 없는 사람하고 같이 하면 그건 안돼 그건 안되고 아이고 해가 똑같지 뭐 또 뭐 2018년 태양은 뭐 다른 어떤거 같지 핀바3 감독 두개 있는데 삭제하면 어떻게든 없어지는거지 하아 마이크는 있어야 돼 같이 하는 나는 뭐 못해도 같이 하는건 좋은데 마이크는 있어야 돼 아니면 디스코드는 핸드폰으로 되잖아 핸드폰 아 근데 핸드폰으로 하면 소리도 안들리겠구나 들리는게 안들리겠네 핸드폰 왜 계속 꺼지네 핸드폰 그래 야 벤쯔 그사람은 대단하더라 되게 잘 벤쯔니와 이만큼 철기 먹던데 이만큼 이만큼 삼사 도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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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양이 작아서 못먹거든 야 나는 핫방같은건 안해 그사람을 하자 그러면 해주지도 않아 나도 나 원래 닭 치킨도 혼자 한 마리 못 먹었었어 옛날에는 많이 느는 거야 끝! 잘 먹어서 물을 넣어줘야 함 그녀는 골고루 덮어주세요 한 마리에 다 덮어주세요 김성진 파초님이 누구야? 아 추워 여기 사무실 너무 추워 아 집에 가고싶다 집이 따뜻한데 여기 너무 추워 아 그래 시대가 많이 변했어 그치 아 빨리 먹고 싶은데 겁나 이거 안 녹는데 안 녹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 기다릴때 제일 싫어 식당에서 주문해서 늦게 나올 때 제일 짜증 나잖아 어저께 여자친구랑 스타필드 갔는데 점심때 돈가스를 시켜 먹었는데 돈가스가 엄청 늦게 나오는 거야 엄청 늦게 그래서 짱이는 죽는줄 알았어 아 소리 들렸어? 소리 장난 아니지? 짱이는 죽는줄 알았어 그래서 가서 따졌어 왜 이렇게 늦게 나오냐고 그랬더니 이제 다 됐대 맨날 하는 말 왜 이렇게 늦게 나와요? 그러면 이제 다 됐어 주문집에 전화해서 주문한지 1시간 됐는데 왜 안와요? 그러면 아 지금 출발했습니다 항상 그래 항상 알 수가 없어 그 이유를 먹자 이거 와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는데 와 약간 짭짤하면서도 어우 진짜 맛있어 시장에서 파는 옛날 치킨 만원에 두마리 멕시카나 스토스 시킨 있어? 멕시카나 스토스 시킨 있어? 네 와, 맛있네 아, 이 맛이야 양념소스는 다 먹어도 없어 역시 닭은 다리부터 먹어야 돼 아 진짜 맛있다 근데 바로 막상 그거 스폰 들어왔던 거였거든 아 기억하는구나 거기서 공짜로 보내준 거야 돈 주고 사먹겠으면 좋겠지 아 아 아 그거 그거 아직도 파냐? 그거 아직도 파냐? 망하지 않았는데 가로났어요? 아 치킨도 맛있지 치킨 맛집이네 맛은 있잖아 그 매운 거는 맛이 없었고 안 매운 거는 맛있었어 아직 안 망했어? 어 강다 잘 되나보네 열어둘까? 아니 거기 뭐 체인점이 뭐 하나 더 두 개 있는 거 같던데 막상 idad 뭐 어 나와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아니 이거 아니야 밥이야 전용밥 전용밥이야 이건 김치고 이거는 치킨무 나는 스팀 베이그야 산법역은 없어요 도안이 어서 와요 난 이상하게 김치가 제일 맛있다 김치가 맛있으면 난 피자랑 또 김치 먹거든 피자랑 먹어도 맛있어 김치는 진짜 김치 좋아해요 김치 좋아해요 김치 조금만 을 해주세요 김치 고수 뭐야 도와 유튜브도 있고 아프리카도 있네 치킨 미국 메이크 없는건데? 어서와 치킨 치킨 너 오늘 일하는 날 아니냐? 아 퇴근했어? 빨리 했네 아 좋네 아 맞아 퇴근 빨라졌다 그랬지? 좋은 회사야 다섯 숙제국을? 짱이야 짱 진짜 좋다 이마트 시식코너 없어지면 그 시식게는 그거 다 어떡하냐 시식게? 치킨 오늘은 치킨 먹고 있어 치킨 치킨 그 시식 때 막 전국인이면 다 몇백개 낼거 같은데 그거 고철로 재활용해야되나? 치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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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150점 했고, 조금 있다가 또 할거야. 밥 먹고 조금 있다가. 아 무인시식은 가능해? 운전 중이야? 무인시식은 가능해? 그거 몰랐네. 나는 아예 시식 자체 금지인 줄 알았는데. 어떻게든. 운전에 집중해라. 좋은 차가 디스날만 안되지. 이제 한 명이 다 먹고 갈 거 아니야? 눈치 안보이니까 막 먹을 거 아니야. 맛있다. 에이 그런 데서 먹는 사람들도 눈치지 마 약간 반 노숙자 비슷하게 아예 굶고 와가지고 거기서 밥 다 먹는 게 있을 것 같은데 사람이 더럽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오, 이거 알아서 기다려, 일단 기다려봐 아 배불러 배 떨어져 죽겠다 송노빈님은 배 안고픈가 아 살이 필요 없어 그게 아니라 같이 싸울 때 같이 싸워야지 16주가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램으로 확 올렸어 아 미안해 손날리님은 미안해 피파는 피파 온라인 코 나오면 하자 코 나오면 아 2차 텐스 서버 신청을 아직 안 받나 아 콜라가 떨어졌다 아 콜라 진도 콜라 진도 이렇게 나도 비바둔 재미가 없어서 아 아파 아 아파 아 찍혔다 무릎 아 아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으 en 역시 닭 한 마리 나한테 딱 맞어 배글러 배가 너무 굴러가지고 말이 안 나온다 아 배불러 닭다리 두개 먹으면 배 터져? 야 좋겠다 너 나도 어떻게 닭다리 두개밖에 못먹냐 어떻게 닭다리 두개밖에 못먹냐 혼자도 피자 한 판을 어떻게 먹어? 난 못먹어 난 못먹어 피자 한 판을 어떻게 먹어? 난 못먹어 난 못먹어 흠 1인 1닭은 난 더워 먹곤 피자 한 종을 먹으면 배불러 너무 심한데? 나만 해도 3분의 2는 먹건데? 아 실패 다 먹었다 다 먹었다 고마워 잘 챙겨 다 먹었다 아 배불러 아 배불러 아 힘들다 라면 두개는 기본에다 피자 한 판 가능해? 대단하다 몸무게 몇 킬로 길래요 아 나 라면 두개도 못먹어 라면도 한개밖에 못먹어 어떻게 하면 라면 두개로 먹을 수 있게? 눈녹지한데? 아 배불러 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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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배불러 야 진짜 말라 아기구나 아직 34킬로면 내 반토각밖에 안 돼 반토각도 안 되네 키가 있기나 어휴 나 원래 76킬로였는데 살 찐 거야 좋았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살거져야 되는데 살거지는 지치 않으니까 내일 나타나 158이야? 158이 34kg야? 너무 말라구 너무 말라는데? 야 너 12살인가 13살이면서 158이면 큰 거 아니냐? 근데 그렇게 많았어? 여자보다 더 말랐네 싼 달아 봐 무슨 160이 안 돼 싼 달아 봐 더 자고 내가 봤을 때 싼 달아 봐도 한 150? 156에서 158 사이? 그 정도일 거 같은데 실제 만나본 적은 없지만 방송에서 보는 느낌으로 가서는 그 정도야 아 배부르다 아 두고미가 세고미를 먹어야 돼 야 너 그거 뱃속에 혹시 기생충이 있는 거 아니야? 기생충? 기생충이 다 빨아먹고 있는 거 아니야? 황산벌의 계백 어서와 오랜만이네 너는 잘 살고 있었나 계백 10분 소통하고 배그할까? 그러자 딸빌런이 뭐야 딸빌런 아우 배부르 네 아우 배부르 설탕 아우 배부르 아우 네 아, 배불렀어요. 아, 내년에 4번? 4번 좋지. 나는, 나는 개인적으로 열이형 컴퓨터 중에서 2번, 4번이 제일 좋은 것 같애. 4번이 제일 나은 것 같애. 가성비가 제일 좋아. 아, 배불러. 얼굴 왜 이렇게 잘 생겼냐. 아, 졸라 늙었다. 실제로 만나서 보면 더 늙어보여. 지금은 조명 받아서 좀 들르르 보이지? 실제로 만나면, 눈가에 주름이 자글자글해. 나이가 있다 보니까. 핍박섭촌까지 10억으로 하려면 힘드나요? 아니, 10억이 어때서. 야, 월, 화, 휴무가 내 진짜 베푼인데, 말이 없다 갑자기 미친이 된다. 하하하하. 뭐 열이형 잘생긴 건 전 세계, 전 세계인이 다 아는 건데. 그치? 아, 아니면 말고. 하하하하. 아니면 말고. 나는 그렇다고 생각해. 다른 사람 의견은 중요하지 않아. 내가 그렇게 생각하니까. 아, 배불러. 아, 진짜 겁나 배부르다. 배 터질 것 같아. 안성기 성대문. 안성기 성대문. 야, 안성기 성대문 산 뭐냐. 안성기 성대문 산 뭐야. 그런 거 몰라. 날 쏘고 가라, 그건 뭔데. 날 쏘고 가라 하는 거 보니까 그거 같은데. 그거 뭐지? 실미도에서 나오는 대단이야, 실미도. 왜 날 쏘고 가. 난, 난, 난 쏘고 가지 마라. 딴 사람을 쏘고 가라. 난, 난 쏘고 가지 마라. 아, 배불러. 자, 그러면 이제. 슬슬 시작해볼까? 슬슬 시작해볼까? 여러분 어때? 슬슬 시작해봐? 한번 달려봐? 나의 또 배를 그라운드로 보여줘. 배틀그라운드? 자, 먹방 종료.